모험자회관 주말 특집은 아니고 아마 정규 컨텐츠로 떡상할 수도 있는 새로운 미니시리즈 중세 진성 게임덕후들일 유럽발 디벨로퍼들이 배출하는 또 하나의 중세게임 명자 킹덤컴 딜리버런스입니다 이 게임은 외국 커뮤니티에서 중세게임 팬들 사이에서는 극찬을 받았어요 받는데 이게 한글 패치가 아직 안되어서 나온지는 지난 2월쯤에 출시가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제대로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출시됐을 때 계속 마운트앤블레이드만 해서 이 게임을 안 샀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세일할 때 그럴 때 여러가지 경로로 구입을 했는데 DLC까지 저희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글 패치는 아쉽게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쉽지만 우리 다같이 되는거 안되는거 열심히 단어 찾아가면서 진행을 해봅시다 굉장히 재밌대여서 너무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자 두근두근두근 비싸게도 너무 비싸고 그죠? 매니악하고 전투시스템도 신기하고 저도 너무 기대가 되요 가봅시다 우리..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건 없다 이런거 이거 제가 테스트용으로 한번 저번에 막 한건데 이거 어떻게 지우지? 지울 수 있나? 플레이라인 그냥 2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킹덤컴 딜리버런스 플러스 DLC 제가 이 게임을 제대로 진행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DLC가 어느 순간에 나오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다같이 처음 하는 마음으로 노말모드 하드코어모드 노말모드 하드코어모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게임 출시될 때는 노말모드가 나왔고 하드코어모드는 그냥 다른 게임에서 얘기하는 난이도가 노말에서 하드로 가는 그게 아니라 조금 다르다고 들었어요 뭔가 표시되어야 되는 그런 게이지들이 있는데 그런 게 게이지가 표시가 안되고 하는 등등등 조금 어렵다고 하니까 요거는 제가 처음 해보는 거고 또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노말모드로 한번 갑시다 제대로 된 시스템이 뭔지 한번 배워보고 나중에 할만하다 하면 DLC 컨텐츠라던가 그런거는 하드코어모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지금은 노말모드 갑시다 가자 워홀스 스튜디오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스튜디오가 어디더라? 어느 나라는지 까먹었는데 이것도 유럽에서 만들었어요 마운틴 블레이드도 터키에서 만들어갖고 또 뭔가 주류 미국발 북미발 상업게임과는 다른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이제 북미게임들은 너무 상업화 돼갖고 미래는 유럽이다 어... 중요한 스토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어... 놓쳤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간다아아 하아 숲입니다 한적하다 저 앞에 뭔가 스토리가 나왔던거를 제가 떠드느라 못 읽었습니다. 미안해요. 옛날입니다. 아주 멀고 먼 옛날. No! No! 실버 스칼리츠 1403년 실버 스칼리츠 아 보헤미아입니까? 보헤미아 체코 근처인가 보헤미아면 킹덤 컴 딜리버런스 솔직히 제목부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게임 모험자여간 주인장과 능력자 모험자들이 함께 풀어 헤쳐가 보는 한글패치 안된 방대한 중세의 대서사시 아 또 곡괭의 질도 하고 경작도 하고 이거지 이거지 마이 롤드 마이 롤드 영주나을이 막 지나가구요 일 안하고 말타고 갑옷입고 농민들이 수확을 잘하고 있군 실버 스칼리츠 갓블레스 당신도요 아 또 마을의 아낙네가 또 오늘 열심히 만든 상품을 들고 미소를 머금으며 보헤미아가 은광단지입니까? 아 어 여보 잘 돼가 음 잘 돼가 헨리 어디갔어 아 아직 사고 있던데요 이 시간에 너무 팽이 같은 놈 밤새도록 술차 마신 것 같아요 히히히히히히 엉덩이 한번 스팽킹 부부니까 가능한 겁니다 음흠 아 아 이분들이 우리 아빠 엄만가 아빠 엄마 나 지난밤 새도록 내가 마치 영주라도 된 듯한 술차마 듯한 기분으로 술차 마시느라 헨리 좀 잘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 엄마 어 오 오 오 들으시나요? 너는 뵙지않아 헉 아빠 얘기 들었지 빨리 일어나서 아침 먹고 아빠 도와드리라 잠시만 어 이 손 뭐야 하하 하하 헨리 어 헨리 싸우지 말라고 얘기했지 아 아 아 그 또 칼싸움 했지 또 칼싸움 했지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다치고 내 앞에서 울지나 마라 질질 짜지나 마라 아 아 아 어우 좀 어 술 좀 마시고 어 좀 그렇게 일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엄마 아 으 저기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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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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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젯밤에 도대체 뭐 했던거니 아 이제 본격적으로 선택지가 나오는데 아 봅시다 자 이 여러분들께 우리의 주인공 헨리 를 소개합니다 어 엄마가 어제 뭐 했네요 어 저기 헨리 어 사람들이랑 그냥 좀 떠들었어요 이걸 하면은 스피치 괄호 열고 스피치라는게 스피치 스킬을 쓴다에요 아니면 스피치 스킬을 향상시킨다에요 제 생각에는 뭔가 향상시키는거 같은데 게임 처음이니까 그죠 아 오스 단싱 어질리티를 높일 수도 있고 어 아 오스 비앙카 비앙카가 누구지 비앙카가 누구길래 어젯밤에 비앙카랑 있었다고 고르면 바이탈리티가 오르는걸까 엉 엉 엉 엉 어 저기 대장관에서 일하고 있었다고요 하면서 밤새도록 일했다고 뻥칠 수도 있고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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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우린 밤새도록 모험자에 관해서 모험자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 근데 사실은 저기 엄마 엄마한테만 얘기하는건데 아빠한테는 얘기하지마 나 비앙카랑 잘되고 있어 비앙카랑 잘되고 있어 어 저기 대화했는데요 대화했는데요 대화만 했다고 이 녀석 다 컸구만 우리 아들 꼬치 한번 에엥 엄마 그러지 마세요 너는 내가 말하지 못하는게 그리고 그 손에 손에 닿는게 그 손에 닿는게 그리고 그 생각에 그래도 그래도 엄마는 니 8등에 있는 차곡을 보니 너가 분명히 엄마한테 얘기를 안해주고 있는게 있는거 같애 어 저기 어 니 8등에 이 스크래치는 어 엄마 내가 내가 왜 칼싸움을 했겠어요 아 이거 아니에요 신경쓰지 마세요 어 이게 스피치고 어 저기 마티아스가 저한테 궁수를 가르쳐줘서 생긴 스크래치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 비앙카랑 있었다니까요 엄마 왜이러면서 왜이러면서 다시 바이탈리티로 메꿀수도 있고 어 내가 8등에 상처가 나든 말든 엄마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면서 What does it matter? 하면서 스트렝트로 갈 수도 있는데 어 엄마 엄마 나 비앙카랑 있었다니까 엄마한테 숨기는 거 없어요 엄마 엄마 나 심문하는거야 뭐 알았다 알았다 이 놈 자쓰가 그냥 엄마는 너 8등에 상처가 걱정이 돼서 그렇지 전 4살짜리가 아니에요 넌 4살짜리가 아니에요 넌 4살짜리가 아니에요 넌 4살짜리가 아니에요 나는 너를 너놈 너놈 낳아갖고 내가 어릴 때부터 똥기저기 다 갈아주면서 키웠더니 적응이 안되는구나 그래 너도 성인이지 성인입니다 어 오브젝트들이 막 생기고 있는데 어 그래서 자 엄마 어 배고파요 뭐 좀 먹을 수 있나요 아 아침에 먹을 것들을 테이블을 준비해놨으니 가서 먹으면 되겠다 저기 혹시 친구들이 제가 잡는 사이에 찾아온 건 없나요 매튜이랑 프리츠 아니 못봤는데 뭐 걔네들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 걔네들 맨날 모험자가 내서 죽치고 공짜 벌꿀지나 받아먹으니까 아 아 아니에요 엄마 제 친구들 저기 그런 술주정병이 아니에요 마티우와 프리츠 아랫 드론크릿 좋은 녀석들이라고요 뭐 내가 언제 술주정병이라고 했니 뭐 내가 언제 술주정병이라고 했니 그냥 그렇게 진짜 술주정병이 친구들이었으면 내가 진작에 말랐겠지 그렇게 진짜 술주정병이 친구들이었으면 내가 진작에 말랐겠지 너의 아버지는 쿠텐베드가 없었지 당연히 아니 아니 너는 믿지 않나요? 그 자신을 물어봐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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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이제 애가 아니란다 헨리야 이제 엄마니까 아니 엄마니까 성인이니까 넌 앞길은 네가 알아서 잘 차려서 해라 저기 아빠가 저 저기 화가 많이 나셨나요 저한테 뭐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 같진 않아 아 어제 서라찌그한테 바칠 칼을 만드는 걸 너가 아버지 도와드리겠다고 했잖니 헨리 알아요 걱정하지 마 당연히 도와드려 너가 그렇게 아버지 일을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진 않는단다 이 시간에 잘못된다 이 시간에 잘못된다 이 시간에 정말 좋은 하루처럼 아 아버지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엄마 엄마는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내가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아 너 좋은 아들 하지만 난 괜찮아요 난 괜찮아 아버지 거미나 만드는 거 도와드리렴 알겠습니다 가자 가자 자 WASD 왼쪽 시프트로 달리고 스페이스로 점프하고 캡 캡스랑 누르면 걸을 수 있고 그런 이런 뉴 코덱스 엔트리 이렇게 우측 상단에 뜨네 어 뭐 넘어가고 있어 어 플레이어 탭 P를 누르면 스킬, 스탯, 퍽 이런 걸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엄마 엄마 엄마랑 대화 스칼리치라는 새로운 장소를 발견했다 자 엄마 나 배고파 배고파요? 배고파요 엄마 아침은 테이블에 있다고 아까 말했잖니? 멍청아 아예 자식한테 멍청이라고 하지 않네 참교육 아 코덱스가 이건 겁나 많네 요거는 조금 나중에 봅시다 이거는 압박이 좀 있다 자 이제 어 엄마가 아침에 있다 그랬어 먹자 우리 치즈 먹자 치즈 픽업 짚는거랑 먹는건 좀 다른거 같은데 아 잇 잇 프롬 팟 드롭 인투 팟 아 이를 누르면 먹고 어 이를 꾹 누르면 뭔가를 떨군다는데 드롭 인투 팟 치즈 떨굴 수 있나? 아 치즈 안들어가네 이미 완성된 요리야 아 이미 먹은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집에서 옷을 입고 피를 눌러서 캐릭터 창 한번 볼까요? 아 여러분들께 헨리 를 소개합니다 동네 어 아무것도 쓸모없는 동네 그냥 청년 얼간이라고 하기에는 여러분들 너무 가혹하신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헨리 나이 때 얼마나 그렇게 세상에 도움이 됐다고 다 그런거지 뭐 그냥 철부디처럼 크고 친구들이랑 놀러다니고 엄마 아빠 뭐 엄마 아빠가 이제 좀 바라지는게 있을수도 있지만 우리 동네에서 그냥 건강한게 최고입니다 우리 헨리 스킬 뭐 메인 레벨 이렇게 쫙 있고 어 말빨 바이탈리티 우리 비앙카랑 어젯밤에 같이 보냈기때문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체력이 되게 좋아졌어요 어 부럽네요 자 와 컴밋 와 스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이 굉장히 갓게임이라서 그러는데 어 뭐 게임을 공부하겠습니까 하다보면은 익히는거죠 가보도록 합시다 하자아 헨리 운 좋은줄 알아서 커스터마이징 있었으면은 아 타모어제컬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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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여기를 열면은 아 우리집이네요 아직도 자 아 애플 어 테이크얼 이 누르면 돼 자 사과 사과 다 가져가고 역시 역시 이런 스카이립류는 어 다 뜯어먹어야지 다 뜯어가 자 집에있는 음식부터 일단 우리집거니까 이건 도둑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빠가 열심히 일하신거 나는 이제 열심히 먹고 이건 또 뭐야 어 아 나 무슨 산삼인줄 알았는데 당근이었네요 아쉬워라 자 아빠 아빠 일 도와줘야된다 그랬는데 자 아 밝어 아침이 왔어 여기도 또 쿠킹팟이 있고 아빠 달리자 쉬프트 들러서 시점이 어 1인칭 밖에 안됩니다 이게 3인칭이 없어갖고 자 아빠 아 어 좀 피곤해 아빠 뭐지 뭐가 문제니 헨리야 어 아 아빠한테 지금 꾸준함 꾸준함 듣는데 설득은 그냥 스피치를 할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 하트 모양은 뭔지 모르겠는데 으 소셜 스테이러스 아 지위나 명성을 이용해서 설득을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을 그 다음에 아 약간 약간 좀 험상굳은 인상으로 건달 스타일로 사람들 겁져가면서 여러가지 설득을 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돈을 줘가면서 설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페셜 케이시스에는 헨리의 다른 스킬들 뭐 그런걸로 제낄 수 있다고 하니까 등등등 뭐 이런게 있다 어 이거 설득 뭔가 시스템이 좀 복잡한데 가보자 간다 자 아빠가 아빠는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고 헨리는 말빨은 안되 지금 1밖에 안돼 내가 아들이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야겠어 저 7자리 아빠 아 미안해요 저 저 그냥 좀 둘러보느라 이것저것 에이 아빠 아빠 징징 죄송해 아빠 죄송해 아빠 어 석세스 너 언제 좀 정신차릴래 너 언제 좀 정신차릴래 어찌됐든 가네 오늘 써라드직을 위한 검 재련하는 걸 마무리 지어야 되니 오늘은 꼭 앞발을 꼭 돕도록 해라 일단은 차콜이 부족해 석탄을 좀 가져와 그리고 크네쉬는 나한테 도끼를 빌려갔고 아 도끼와 해머와 못을 빌려갔는데 아 빌려간게 아니라 사갔는데 이 양반이 돈을 안 갖고 있어 돈을 좀 받아와야겠고 아 그 수지정병이 쿠넷이요 돈을 안주겠다고 하면 내가 직접 가서 엉덩이에 모찌를 해버리겠다고 단단히 일러주도록 해라 그게 앞 크로스가드 그게 약간 그 약간 검 검신의 뭔가 그런 뭐라 그래야 돼 우리말로 뭔지를 모르겠네 아무튼 검 손잡이랑 저기 검신 사이에 손등 부분 뭐 그런 데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비앙카한테 가서 막걸리 한 주전자 받아와라 오케이 좋았어 아버지로부터 미션을 받았다 어 대부분의 퀘스트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브젝티브가 되게 많아지는데 이거 미션 미션 퀘스트 앤 저널 어 어디가야 되지 이벤츠인가 아니야 어 퀘스트 로그 여기 있다 어니스 팩티드 비짓 좋아요 아 검술을 어 레슨을 받고 그 다음에 석탄 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쿠네시 술주정병이 쿠네시 아저씨한테 가왔고 우리 아빠한테 사간 도끼값 망치값 못값 받아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등이 맞다 코등이 코등이란 표현이 있지 검도인들은 아는 그 표현 코등이 어 코등이 픽업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에일 노르드 벌꿀지 않아 터번에 가왔고 아 저 비앙카가 터번에서 일하나보네 비앙카 태가왔고 막걸리 한 주전자 받아와야 돼요 자 가자 맵이 M이겠지 여기서 코등이를 받아와라 여기서부터 갑시다 저기요 아재들 자로슬라브와 자넥 코등이 받으러 왔는데요 아버지께서 저 보내셨어요 어 라드직경을 위한 거물을 재련하는데 여기서 코등이 받아오라고 챔벌레인한테 저한테 그들과 봤어요 아름다운 작업 내가 아무것도 못 봤는데 너무 좋았다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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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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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시작할까? 아 잠시만요 내가 원하나 저녁에 띄워줬어 바로 이놈아, 이소의 왕 아름다워 오, 이거 쩌는데 야, 나도 이런 거물 갖고싶었네 더 버내소 보자고, 나중에 봐봐 당연히 봐봐 아, 다 그냥, 이 동네에 두루두루 어, 다 알고 있구나 경비병들이랑 나랑 술도 같이 마시고 그래갖고 쩌는 크로스가드를 얻었다, 코등이를 그, 저기, 중세에 어, 이렇게 경비병들도 있고 우리 아버지처럼 대장장의도 있잖아요 대장장이랑 이 성문 앞에 게이트 지키는 경비병들이랑 누가 더 신분이 높았을까요? 대장장의 아들이면 나는 어느 정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뭔가 대장장이가 없으면 영주가 무기를 조달 받는데 차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도 조금 어? 경비병들한테는 무시당할 뭐 그런 건 아닌 거 아닌가? 어허? 사람들이 나를 좀 잘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여기 말도 있어요 마을 훔쳐 타기 뭐 이런 거 안 되나? 자, 말은 아직 안 되고 자, 두 번째 미션 빠밤 마을로 한 번 내려가보자 관다 중산층 중산층 매트나임 석공병 뭐죠 아, DLC가 갑자기 활성화됐어요 From the ashes 어 아, 당신은 비록 스칼리츠 밖에 삶은 그다지 겪어보지 못했지만 메르 호 제드라는 곳에 어 아 수확제가 열리고 The rebuilding of source of one's story and stories about an abandoned village in the woods 아, 이게 From the ashes가 그 약간 건축 관련 DLC인 거 같아요 이제 스카이림도 그냥 이제 본 오픈월드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스카이림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냐 저기 옛날에 오블리비언 때 그때도 이제 건축 관련된 뭔가 뭐 도시 같은 거 길드나 뭐 이런 거 다시 재 어 부활시키고 재건축하고 약간 이런 퀘스트들 있잖아요 DLC 요것도 약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메인스토리에 집중을 합시다 그 다음에 Sir Hans K-Pone 이게 좀 더 최근 DLC 거든요 요것도 있는데 어 DLC보다는 일단 우리 처음 하니까 토너먼트 토너먼트도 열리고 등등등 요거 처음에 막 다 흡수하려 그러면은 어 너무 골치 아파져요 게임 공부하는 게 되버려 즐기자 가자 야 좋아요 여기서 맵을 보면은 아 맵이 아 너무 예뻐 맵이 그런 중세벽화 같은 느낌에 중세벽화도 그냥 막 벽화가 아니라 저기 약간 이런 게 뭐지 이탈리아식이죠 이렇게 이렇게 선 들어간 게 그냥 유화풍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약간 만화선 같은 거 이런 게 들어간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탈리아 작품 관람할 때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솔직히 미술사를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라서 이탈리아만 그런지 아니면 다른 데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이게 좀 카툰식이잖아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이게 리네상스 시대 때도 이런 거 너무 아 예쁜 거 같아 진짜 맵은 진짜 엘더 스크롤 시리즈보다 훨씬 예쁘다 오 좋아좋아좋아 쿠네시로부터 빚을 받아와라 간다 자 우리 토너먼트 닭돼지 스포츠 토토 토너먼트도 있다고 하니까 저 돈 문제는 이제 없겠어요 가자 가자 일단은 어 저기 뭐야 그거 한 대 막걸리 한 대 받고 석탄을 사야되는데 그럼 돈이 있어야 되잖아 이 돈을 술주정뱅이 쿠네시 아저씨로부터 받아내자 아저씨 우리 아저씨 우리 아버지한테 빚진 거 있죠? 너로구만 에헤 너 원하는 게 뭐야 이미 약간 술취한 표정인데 얼굴에 약간 생기가 없고 약간 피곤한데 어 저기 아버지가 돈받을 거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도끼랑 망치랑 네일 없어 임마 꺼져 아이 아저씨 약간 이런 식으로 어 잠깐 배 쬐는데 잠깐만 어 어 아저씨 어 이러면 안 되시죠?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아저씨한테 무슨 자손 사업하려고 그렇게 도구를 주는지 알았습니까? 이거 페이 더 롯 아저씨 아저씨 이 돈 안 갚으면 분명 큰 문제에 휩싸일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직접 오셔갖고 아저씨 그냥 똥구멍에다가 모찌를 해버린 수가 있어요 어어 근데 펑오프래요 어 이 아저씨 봐라 이 아저씨 봐라 지금 아 약간 이거 중세 이거 영수증 없었던 시대라고 이거 지금 막 나가는 거 같은데 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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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저씨 아저씨한테 한번 어머니가 그랬어요 난 더이상 소년이 아니다 난 남자다 성인 남자로서 이 술주정뱅이 아저씨에게 아 내가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입모양이랑 겉모양만 나오고 저 하트를 못써 그러면 무력으로 제압한다 아저씨 뭐라고요? 꺼지라고요? 내가 뭐 잘못 들은 거 같은데 뭐라고 그랬죠? 물건을 훔쳐가고 나에게 겁을 주고 아저씨 페일해버렸어요 너는 너는 이 장녀의 자식 막 이러면서 하시고 약간 잠깐 이 아저씨 지금 갑자기 패드립 치면서 손을 좀 놔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하면서 지금 어 싸움 들어간 거 같은데 컴뱃 컴뱃은 이건 봐야 돼 이거는 아 보자 보자 왼쪽 버튼이 슬래시 이게 스트롱 슬로우 어택 오른쪽이 스텝 패스터 위커 웨폰 아 이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마운틴 블레이드랑 달라갖고 우클릭이 이 가드가 아닙니다 F가 킥이고 어 탭이 라곤이고 어 레프트 쉬프트가 언락이고 블록킹이 Q야 아 블록킹 버튼이 달라 아 이런 거 좀 어려운데 어 좋아 관다 간다 관다 어어어어어 아파 아 아파 아 아 아파 어이 아 아 아 아씨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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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 아 아저씨 아 아 아 아 술정비 어 피했네 더욱시디리 발.. 발차기 발차기 뭐였지 막고 막고 잠깐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씨 아 아 뭐야 뭐야 어 저기 아 저 뭐야 저기 저기 CQC를 하는 아저씨가 오오오 아저씨 아저씨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이아앗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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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아이쿠야 아이쿠 아이쿠 아 경비원 경, 경비 경비 아 사람 사람 잡는다 사람 잡는다 펀치를 받아라 펀치를 어 오케이 참격이다 참격이다 아하아 어때 어때 CQC 아 힙이 뭐였지 발차기다 발차기 발차기 이 술 취한 아저씨 아유 아유 이 술 취한 오케이 간다 간다 감 잡았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이 술 취한 아저씨 어우 저 저 덕 피하는.. 어우 잠.. 어우 둘다 지금 얼간이야 동네 얼간이야 공석 공석 겁나 느려 아저씨 주먹이 너무 보이는데 아저씨 주먹이 너무 보이는데 주먹이 너무 보이는 거 아니야? 저 저 저 저 가드 가드 했고요 가드 했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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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저씨 이거 너무 한 거 아니야? 우리 같은 동네 사람 맞아? 아유 제가 원수지관인 거 같은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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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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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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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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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헬리 할 수 있어 아 나 스테미너가 부족해 아저씨 아저씨 잠깐만 아니 아니 아저씨가 아저씨가 우리 집에서 아유 잠깐 우리 집에서 망치 사고 어? 아 아 아저씨 CQC 제가 못 사고 어? 아 팔을 밑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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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한테 가야될 것 같아 아빠한테 빨리 가야될 것 같아 하 하 나 스테미너가 부족해 아 잠깐 뒤치기 당한다 뒤치기 당한다 이 아저씨가 나의 연격 그렇지 그렇지 스트레스 스트레이트 잽을 맞아라 어 나 체력 없어 체력 없어 안돼 안돼 아저씨 잠깐만 아저씨 아저씨 역시 아저씨는 세다 오 저거 저거 어 어남드 맨손 전투 스킬이 격투 스킬을 들였어요. 역시 아저씨는 강하다. 아저씨들 배 나왔다고 젊은 애들이 무시하지만 어... 아저씨들이 부족한 건 스테미나지 힘이 아닙니다. 근육을 쓰는 동물들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질겨진다. 아이제... 아 이 아저씨... 엄마 아파트 다 잃을 거야. 너만... 동네 사람들... 동네 사람들은 왜 안 말려? 아우 아우... 잠깐 잠깐 잠깐... 야 이거 디토리얼 맞아? 아저씨... 잠깐만... 저기... 저기 스네이크인데? 잠깐... 나도 저기 CQC 하고 싶은데? 아이... 이... 못 도둑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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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빙빙켜 주실래요? 잠깐만... 잠깐만... 경비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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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저기... 전사 같은데? 뭐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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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이 망란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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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 도망쳤는데? 아... 나 이 아저씨 너무... 전투로는... 아... 이거... 이거 박스에 너무... 아... 야... 참... 참 기억을 못하겠어... 하... 내 체력의 맥시멈은 죽었어... 줄었어... 아... 잠깐... 이거... 이거...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아... 경비병 어디서 뭐하다 이제옵니까... 가드... 아... 근데... 아... 대화도 안 돼요... 신경도 안 쓰고... 야... 나... 저 아저씨... 이거... 이거... 어떻게 참 기억하지... 야... 이... 아저씨가... 아저씨들이 막... 일하고 술 먹고... 막... 고기 먹고 이래갖고... 더 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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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전투력에 아직은... 못 미친다... 아... 닭이나 먹어야 돼... 아... 닭... 닭 펀치 할 수 있네... 닭 비겁해서... 가자... 부스... 또다... 복수다... 동네에 있는 닭들을 잡아갖고... 아저씨에게 복수를... 아저씨 이제 닭 못 먹게... 아저씨 단백질 못 먹게... 아저씨의 단백질 공급원을... 내가 갖다... 몰래 가져가고... 아저씨... 씻... 씻는다가 했어... 좀 씻어야겠어... 싸우다가... 코피 흘리고 있어... 아저씨 지금 일하고 있지... 이 아저씨... 어... 이거... 이 도끼 이거 우리 아빠 거 아니야? 이거 내가 가져갈거야... 우리 아빠 거 맞잖아... 아... 아무도 못 받지 아직? 아 좋았어요... 스틸했어요... 이... 어... 잠깐... 이... 이거 조금... 훔치려면은... 훔치려면은... 고개를 숙이거나 뭐... 아... 이거네... 씨 누르면은... 숨 내... 아... 저 아저씨 저기 들어갔는데... 나... 이거... 이거... 아... 네... 건강에 문제 생긴거 아닙니다... 저기... 여행... 뭐... 그... 주인장도... 주인장도 현실 모험을 하고 다녀오느라... 조금 그랬습니다... 아... 이... 이 아저씨 이거... 이 아저씨 집을... 집을... 아무도 안보지? 슬쩍...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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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네 집 물건 내가 다 털어버릴거야... 아저씨... 아 여기... 아무것도 없고... 헛가네... 아저씨... 아저씨는 물건 다 털어버리... 없어... 아니... 거지야... 진짜... 아무것도 없어... 이... 이 방 뭐야... 이 방 뭐야... 이 방 뭐야... 딱 걸렸다... 보물 어딨어? 없어! 나 이 아저씨 진짜 가진게 없었어... 정말 이럴게 없어서 당당한거였어... 아 여기 뭐야... 어... 그렇지... 이 아저씨... 어... 아저씨... 맛있게 먹으라고... 저기... 사과를... 내가 넣어줬네... 아저씨 못먹게... 내가 다 먹어버렸어... 음식이... 아이 꺼져 임마... 아... 나 음식 먹다가 시간보내갖고... 걸렸다... 아... 아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음식 먹으면 시간보는구나... 아... 그래도 이제 아저씨 오늘... 우리 저기... 닭도 못 먹고... 어... 죽도 못 먹어요... 소매치기도 되나? 아... 저 아저씨 들어갔는데... 내가 진짜... 거덜려버리겠어... 이놈의 집안... 내가 아까... 도끼 뺏은거... 도끼... 인벤토리 어딨어... 아... 무기가 아니네... 도끼 뺏은거는... 퀘스트 아이템 같은거네... 자... 아저씨 언제 나와... 아저씨 안나와... 어디갔지... 아... 저기 앉아있구나... 바구니엔 뭐 있어... 아직 내가 있는걸 몰라... 아... 저기 아저씨 상자에 있는거 같은데... 오... 일어났다 일어났다... 아... 끌렀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아...아...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아닙니다... 다시 싸우고 싶은게 아니라... 아... 이 아저씨... 아... 저 밥 먹고 나왔죠? 나오고... 다시 들어오고... 아이... 밥 먹는 시간인가 보네... 아... 아... 나 그러면은... 근데 이 아저씨한테 이거 다 못 뜯어내면은... 무슨 소로... 어떻게 하지 진짜... 뭔가 석탄을 사야되는데... 아버지가 석탄 사오라 그랬는데... 나 돈은 있나? 인벤토리를 열어본다... 돈 빵이에요... 엉? 안되겠다... 다른 일부터 먼저 하자... 저 아저씨 지금 밥 먹느라... 지금 집안에서... 나올 생각이 없어요... 아... 이거 이거... 다른... 다른것도 뭐 있었지? 맵을 열어보면은... 일단 여기는... 뭔가 동그라미가 쳐져있고... 물음표들도 되게 많고... 아직 안 가본데... 어... 터번에 가서... 막걸리 한 대접을 받아온다... 요걸 가보자... 닭고기 그런거 팔 수 있나? 자... 비앙카... 도시로 가상가... 1. 1. 2. 2. 만lik Cannesvik 무슨 얘기가 לע는가, 독일이 요즘 하고 다니는 거 BTS를 만나면 되죠 독일, 오스트리안, 교황청 우리는 윈세슬라스, 우리 보헤미아죠 우리는 그리고 윈세슬라스의 커맨더인 치프가 우리의 라드치 규경 아 뭔가 정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약간 못 따라잡고 있어요 뭔가 일단은 독일에 불만이 많은 것 같아 우리는 보헤미아 사람들이고 하지만 우리 평민들이 이런 정치 얘기해봤자 국정 얘기해봤자 웬체스터가 우리의 정당한 왕이다 독일은 이리엇이야 도이치라고 할게요 독일이라고 하면 현재 독일분들이 기분 나쁘시니까 근데 현재 독일이 독일어로 도이치란다 아닌가 프레츠 듣지 않으면 I've got a better idea 독일이 말하는 거고 내가 그 큰 파라미리오크림을 생각해냈어 그 아는 그 옆으로는 이 신의 색의 옷의 옷 우리는 또 인사할 수 있을까 내가 인사하네 뭐, 독일 이들에게 더 이상한 거를 묻는 것 같아 근데, 독일이 죽는 걸 다 해 무슨 말이야? 나는 아버지와 여러가지 과정을 받을 것이다 나 사라틱의 소식을 끝냈어 아... 나의 도이치 집을 다 안 해 그리고 우리 집을 다 지키려는 우리의 도이치 집을 지키기 위해 그러나, ¿랑 같이 있었나요? 나는 아 여기서는 도이치라고 하는걸 신성 로마 제국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여기 나는 그래 나 도울테니 너네들도 나를 좀 도와줘 오라잇 나 너네들도 나를 좀 도와줘야돼 나중에 저기 술주정병이 쿠네시 아저씨가 우리 아파트 망치랑 도끼랑 못 사가고 그 돈을 한달째 안갖고 있어갖고 내가 그거를 받으려고 갔더니 아저씨가 나를 두드려 폈어 미친 아저씨 아니야 손을 봐주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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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이 왕의 동생이 지기스문트인데요 그 애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모았던거 아 그니까 현원과 현왕의 동생의 갈등이 있구나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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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실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덱스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웬세 슬라스 4세의 납치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음 등등등 그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이 게임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갖고 서양덕후들은 이제 뭐 역사적 사실도 좀 친숙하고 요런 내용도 다 읽어보면서 이 게임 완성도가 되게 높다고 극찬을 하는데 우리가 요기까지 다 읽고 앉아있으면은 게임을 하는건지 영어 그 교육방송을 하는건지 모르겠죠 가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는거야 국제정세는 그렇다 쳐 우리는 우리 동네 헐간이들끼리 할일이 있다 간다 친구들아 여기서 내가 이제 이놈들을 도와주면 이놈들이 우리가 이제 그 술주정병의 쿠네시 아저씨를 다구를 하자고 자 내가 뭘 도와주면 되지 매튜 그래서 우리 이거 하는거야 안하는거야 일단은 경비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돼 뭐가 문젠데 와이프랑 손이 있잖아 그래 헨리가 그 사람들 주위를 끌면 되겠다 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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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사이에서 말 말빨이 제일 좋은 그런 느낌이구나 그래 제일 잘생긴 내가 할게 자 뭐 뭐 너가 하겠니 너가 무슨 말을 제대로 하겠니 너가 무슨 생각이 있겠니 자 제일 잘난 내가 가서 할게 이분인가 이분이 도이치의 와이프가 되시나 도이치가 직급이름인지 사람이름인지 고런가 고런가 자 객실은 2,3층입니다 먼저 잘 쉬십시오 도이치의 도이치의 아 참 도이치의 진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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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을 맨손으로 집어서 손에 상처가 안 났는지 확인해야 돼요 상처가 있는 친구들은 똥을 맨손으로 만지면 감염이 됩니다 똥 받아라! 똥 받아라 이 자식아 똥 받아라 이 자식아 똥 받아라 이제 그것은 달콤할 것 같아 시기스몬들 시기스몬들을 위하여 시기스몬들을 위하여 시기스몬들을 위하여 시기스몬들 이 녀석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헤헤헤 헤헤 한스 보니깐요? 우리 집을 장식해주고 있어 너네 집을 장식해주고 있다 이 녀석들 우리 집을 장식해주고 있어 너는? 흠 흠 흠 흠 어 너네 죽었어 죽벌 날려주겠다 너네 죽벌 날려주겠다 너네 죽벌 날려주겠다 뭐하니? 스피젝 스피젝 이 복시 조이셔 이 복시 조이셔 이 복시 조이셔 아마 너는 마지막으로 독일의 방식을 해볼까 흠흠 너네 뭐하니? 똥 받아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역시 이거지 시골에선 소똥 던지면서 싸우고 죽었어 너 덤벼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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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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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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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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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오케이 오 아 아까 저기 쿠네시 아 잠깐 왜.왜.왜.왜.왜.왜.왜 왜 나만 때려 왜 나만 때려 오!잠깐.잠깐. cqc 더 강하고있네 아잠깐 산수가 부족해갖구 어.이.저.피왜.쉬.피왜. 가잠가잠 razannom. taloonn 아.거.שージ 니 왜 나한테 많아 너 왜 나한테 많아 어아어쓰 펀치 많아어 펀치 맞았어 어어어 맞고 치고 헤이헤이헤이 에휴 축빵 축빵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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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체력 체력 체력 disso 체력 조심 자, 친구 구경잼 친구들 구경잼 어어어어 졌어 항복 한번 항복 항복 오케이 이놈 한놈 제압했고 너 뭐하는거야 멈춰 멈춰 경비대가 오고있어 아 뭐라고 뭐라고? 경비대가 온다 경비대 쨔쨔쨔쨔쨔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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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쨔쨔쨔쨔쨔 쨔쨔쨔쨔 쨔쨔쨔 어디어디 경비대 어디오고있어 쨔쨔쨔 아 저 경비대 여기있는데 쨔쨔쨔 아저씨는 저 경비 문이나 지켜요 안녕 쨔쨔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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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쨔쨔쨔쨔 쨔쨔쨔 쨔쨔쨔 마을뒤에 쨔쨔쨔 쨔쨔쨔 쨔쨔 쨔쨔 쨔 쨔 쨔쨧 쨔 쨔 pati 쨔 이제 쨔 regime 쨔 01 bum 쨔 소, 소, 소? 이것이 보헤미아 시골의 삶 너희와 함께 라면 난 무서울 게 없다 간다 아 그러면서 상인들도 아 또 열심히 일하는 어른들 어른들의 삶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다 여기 또 농부 아저씨들 앉아서 얘기하고 있고 자 난 우리 친구들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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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도망가는 거야 너네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님? 아 참 여기 공기 진짜 맑을 것 같아 이 시대에 뭐 미세먼지를 해봤자 그냥 집집마다 불 때고 아궁이에 뭐 그런 거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야 진짜 눈에 보이는 어느 곳을 봐도 울창한 숲이 있고 멋진 곳이네 아 얘들아 여기 멈췄다 얘들아 자 헤 헤 그 도이치을 구입했었죠 하하 꽤 꽤 닿았었지 그 old bastard이 기회를 받지 못했지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쇼핑몰을 따돌린 것 같군요. 아, 그녀는... 그럼 그녀는 따돌린 것 같군요. 아무튼, 그녀는 그녀는 뭐 할 수 있을까요? 좋은 포인트. 도이치네 집에서 도이치네 집에서 정말 좋아할 것 같군요. 너네들 이제 그 너네들의 그런 정치적 의사표현때문에 어 저기 유명인사집에 소똥 넣는거 도와줬으니까 이젠 너넨 나를 도와줄 차례야 쿠네시 이 수지영뱅의 아저씨 손 좀 봐줘야 돼 가자아 가자아 좋아 이제 우리 소똥 묻은 이 손으로 이 아저씨 혼줄을 한번 내주자 어딨어 아저씨 나와요 아저씨 나와 이 늙은 염소야 옷판으로 올라와 아저씨 그렇게 싸움을 잘해 어딨어 저기있나 아저씨 맞지 아저씨 맞네 아저씨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꺼지라고 조심하라고 아저씨가 조심해야 될텐데 어 또 일하는 척하고 있어 어 저기 보이는 내 친구들을 봤나보지 쫄았나 안나오고 있어 야 안나오는데 우리가 쳐들어가야 되는거 아니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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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그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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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이제 집 내려놓고 왔어 난 뒤에서 쳐야지 왓더퍽 어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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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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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정백이 덮쳐 혼줄을 혼줄을 정의구현이다 정의구현이다 그니까 저기 우리 아버지한테 사간 그 물건들 제값을 지불해야지 아 잠깐 근데 왜 나만 노리지 얘들아 너네들도 너희들도 좀 펀치도 좀 날려주고 그렇게 해주지 않겠어 어 저기 나만 좀 그러는거 같은데 자 여기 친구놈들이 그 아 야 잠깐 잠깐 CPC 당한다 아 잠깐 잠깐 아 무슨 솔리드 스네이크 아 오케이 죽빵 좀 했구요 아 이놔 아 이놔 우리 얼굴이 상처 들었음이 너무 많아 근데 저희도 다 가지고 아 졌다 이놈아 졌어 다 가져가 아아 집에 있는거 다 가져가라고 아예 자기 집 열쇠를 줬어 가져가 가져가 이 자식들아 아 아 이 망할 놈들 아 힘들어 죽겠네 아저씨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어 야아 고맙다 야아 친구들 드누나 친구들 역시 친구들과 함께라면은 이 시골 동네에서 못할게 없다 좋아 에이 빌어먹을 놈들 에이 망할 놈들 가져가라 가져가 여기 열쇠다 마음껏 가져가 이 자식아 하지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마 하면서 아 쿠네시 아저씨 아 열쇠 받았어 와 이젠 도둑질이 아니야 좋았어 다 털어 주겠어 이거 아저씨 이거 언락 우리 열쇠가 있어요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볼까 자 아저씨 아저씨 지금 겁나 서러워 동네 젊은 애들한테 4명한테 구타당하고 아저씨 아저씨 담배 있어 응 담배 없으면 신분증은 있어 편의점에서 우리 담배 좀 사줄 수 있어 아 아 아 아 애들이 현실 구타하고 어 열었는데 잠깐 진짜 없네 아무것도 자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한테 사간 망치 있구요 이거 가져가고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한테 사간 내일 못들이 있습니다 못 다 가져가고 싹 다 그냥 털어갑니다 자 자 그럼 이걸 내가 직접 팔아야겠네 오브젝티브 컴플리티드 어 쿡 아이템 어 치킨 치킨 쿡 할 수 있어 이게 뭐지 하트가 컨디션 아 닭 잡은지 오래돼갖고 닭이 아까 싱신했다가 컨디션이 80으로 줄어들었다 이거 빨리 요리해야겠다 치 아 좋아요 시즐링 닭 요리해갖고 닭의 상태 79가 됐어 아 오케이 아 이렇게 닭잡아갖고 이런식으로 다 요리를 해놔야지 상태가 버전되는구나 사과도 요리할 수가 있어? 사과 요리하면 뭐가 되는거야? 사과 요리야?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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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침대도 없어갖고 그냥 벤치에서 자는 아저씨 이거 한 번에 요리하는거 없나? 쿡 올 막 이런거? 캐비지 요리 요리가 되는거 맞습니까? 두개가 있는 아 내가 지금 사과가 굉장히 많네 아 사과가 막 26개 막 이렇게 있었구나 아 요런거 그냥 팔면 먹을것도 되고 사는것도 되고 아 우리집에서 엄마가 열심히 농작물 재배하시고 수확하신거를 아들놈이 다 털어왔습니다 그래갖고 저기 쿠네씨 아저씨네 집에서 대충 요리하고 아이참 진짜 별것도 없는 양반이구나 구경 잘했수다 왓더퍽 왓더퍽 아이참 자 앞으로 조심하라고 응? 아 우리아버지 물건 떼가고 나한테 손찍엄하고 정희구현 나도 저기 침대 없어서 벤치에서 자 미친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이것이 우리 아저씨들 겉모습 만 보건 판단하지 말자 우리 아저씨들 바깥에 보여지는 자기 모습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집에 침대 없어도 렌트카로 벤츠 몰고 다니는 아저씨들이에요 함부로 무시하지 말자 어... 이제는 이제는 이걸 내가 팔아갖구 차콜 버너 여기 이제 차콜들이 있어요 요거를 좀 사야될거 같은데 아 딱봐도 석탄장수죠? 관다 벤츠푸어 인스타에 올릴때는 벤츠 딱 차키가 보이도록 벤츠 잠바가 보이도록 아 이제 거래를 해보자 차코를 사야되는데 아버지가 10개 사오라 그랬거든요 차코를 10개를 사면은 이게 얼마요 5, 금 5가 필요한데 나는 쇠를 해야겠지 그러면 쇠를 음식을 내가 금을 뭘 받을수있지? 어 일단은 이런거 이거 내가 다시 대신 팔면 되는거 아닙니까? 요거를 팔았더니 이제 2.1을 내야되고 해머를 팔았더니 0.6을 아직 더 내야되고 이 못을 팔았더니 어 이제 이득보네 아 좋아요 좋아요 음식도 아 가격이 이렇게 써있는데 치즈가 아 치즈가 엄청 비싸구나 아 이거다 이거다 치즈 팔아 치즈 돈 벌자 치즈 팔자 우리 상인 또 베껴먹자 요리한 캐럿은 요리한거는 그냥 생거보다 가격이 떨어지네 그냥 생당근을 싹팔어 싹팔어 아 좋아요 좋아요 돈 벌자 돈 벌자 생사과나 요리한 사과는 똑같아 생사과도 다 팔어 어 치킨도 팔어 팔어 아 이거 온말에 있는 닭을 내가 다 잡아다가 팔면 되겠네 치즈랑 닭이다 볼드캐비시 팔어 음식을 사람들 음식을 좀 갖다 팔아야겠다 아 좋아요 요런식으로 차코를 삽니다 그 다음에 어 바스켓을 체크를 해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 X 누르면은 D를 클로즈하는건데 이거 정산인데요 어 핵을 여기 흥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흥정 가자 꼭 누르면 흥정 아저씨 배틀이다 승부다 sure why not 좋았어요 아저씨랑 승부를 보는데 일단 위에는 내 돈 어 중간에 상인이 원하는 돈이 있고 어 내가 어퍼를 더 제한을 할 수 있다 간다 관다 아저씨가 지금 나한테 16골드를 줘야 돼 근데 나는 아저씨가 나한테 이게 제 쪽으로 갈수록 제가 손해고요 아저씨 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아래로 갈수록 아저씨가 손해인 거거든요 아저씨 16골드 말고 18.5골드는 주셔야겠수다 우리 아버지가 무려 어 라찌그경한테 검을 커스텀 검을 수제 장인 검을 대납하는 대납이 아니라 제작해서 납품하는 그런 솜씨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만든 망치는 일반 망치가 아니라고 내가 그냥 제 값에는 몬덩이 개수다 음 음 납득은 가지만 뭐 그거를 다 받아들일 순 없겠는데 아 좋아요 첫 실패 어 그러면은 아저씨는 이제 17골드는 1골드 더 줄게 그럼 에이 뭐 이러는데 아 나 좀 더 받고 싶은데 17골드는 너무 적소 18달러로 하기요 아 나이스 아 좋아요 좋았어 열까 열 배 차 콜 사고 아 잠깐 랍 이거 훔칠 수 있었어요 아 잠깐만 여기 내가 이렇게 딱 쭈그려 앉아서 잘만 하면은 저 주인이 안 볼 때 아 아 잠깐 우리 수그리고 다니면은 너 너 왜 그렇게 수그리고 다니냐고 뭐라고 하네요 아 아닙니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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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함부로 수그리면 안 돼 어 이거 랍 지금 아무도 다 못 본 거 아 보는 눈이 너무 많네 아 아 진짜 이거 이거는 이건 안 되겠다 이건 힘들어 자 다음 미션 뭐가 남았지 빠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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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